예결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등 성북구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중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 모든 장소에서 일회용품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달라진 정례회 풍경을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와 종종 목을 축이기 위해 사용했던 물병. 직원들은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텀블러를 이용합니다. 커피 역시 개인컵에 담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행감장 앞에 생수병이 준비돼 있었는데 이번 회기부터는 출석 공무원마다 개인 물컵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쓰레기를 줄인다는 생각에 적극 동참합니다. 사실 성북구 의회는 지난 2021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만든 조례가 정작 의회 내에서도 지켜지지 않자 이번 회기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회기 기간마다 종이컵과 생수를 준비하던 직원들의 수고도 덜게 됐고 쓰레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계기가 된 것은 일단은 조례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부터 실천을 하자. 우리가 그걸 만들어놓고 실행을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구청이나 우리가 의회와 같이 성북구 의회는 일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성북구 의회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성북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뉴스 박선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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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